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정책능력, 도덕성을 판단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와 이런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물었을 때도 사실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면서 먼저 제 마음속에 새겼던 것이 최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진숙 후보자의 정책능력, 도덕성을 판단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선입견 없이 정말 이진숙 후보자의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매우 무성의했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보여준 데도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가졌던 표면상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고민과 해답들을 듣기를 원했는데 모든 정책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고 잘 검토하겠다, 잘 고려하겠다, 앞으로 챙겨보겠다 정도의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치와 이런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도 사실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들으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들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 역량이 후보자의 이력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것이 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호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자유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상식을 말하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집권하셔서 구현물을 보면 그 자유, 공정 상식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대통령께서 받아들였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진숙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방송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잣대가 과연 기계적으로 대통령 한 번 옹호하고 한 번 비판하고 이러면 공정한 것인지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전혀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한 공정을 추구하겠다는 말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좌파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본인이 MBC나 언론인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세대에 표현한 미러링 해가지고 되갚아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정도로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후보자 검증하면서 물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많은 정책 질의 하시면서 검증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확립 그것이 무엇인지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굉장히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영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강조한 그런 경영인으로서의 대전 MBC 사장으로서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강조했지만 또 제가 마찬가지로 MBC 현 사장인 안영준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질이 안 좋은 흑자라는 등의 표현으로 해서 참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남을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여러 가지 방통위에 산적한 현안을 다룬 목적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방송 공정화라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추구하는 방송 장악에 가까운 행위를 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같은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TT라든지 아니면 광고시장이라든지 방송진흥이라든지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룰 역량이 없다는 또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가 강조했던 지역방송 사장으로서의 경력을 상기하면서 지역방송에 대한 발전 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분야 정도는 그 장기간 사장직을 수행했으면 평소에 많은 문제의식과 많은 해법을 갖고 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저희가 대전 MBC 사장할 때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존경하는 야당의 의원님들 전부 다 법인카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검증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 대전 MBC 사장을 하면서 지방방송, 지역방송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은 흔적 때문에 그 직무조차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 부적격 의견을 충분히 보고서에 담아서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채택하는 야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